왕쇼 왕쇼 저 황석이 이걸 잡아봅니다 누가? 쇠가? 네 저기 반대편에 저게 황새인지 두루미는 아니고 외갈인지 몰라도 지금 황석개구를 한 마리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잔인하네 대가리 쪽에 물고 넣었다가 뺐다가 기절시키고 있어 찍었어? 찍고 있어 이라고 있어 대가리 물리갖고 맞아 딱 죽어야 묻는가봐 대처가 묻는갑네 톡톡 쳐가잉 샤부샤부 해봅니다 지금 근육이 약하게 해가 근육이 약하게 해가 오빓이 팥 톡톡 녹음 배불러가 가네 배불러가 가네